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수업 시간에 들어왔고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 마지막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들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낙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낙서를 안 해도 돼요. 꼭 받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험에 얼마 안 남아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민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건 벼락치기가 아니라 눈곱대는 것 같은 것처럼 돼가지고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민총, 물권, 계약법, 논점을 잡아가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할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봐볼래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들어오면 1번에 한번 봐보실래요? 반사의 질서 유형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넣었어요. 얘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5년 동안의 기준점을 잡으면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다만 박스로 나올 수도 있고 박스가 아니고 그냥 나열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것들 얘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얘는 절대적 무효인 건 아시죠? 절대적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는 나중에 특징을 몇 가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효에 해당되는 것들은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허위 진술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는데 일정 액수를 초과한다라는 부분 보이죠? 초과가 들어오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척관계 종료 해제인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해제 조건이 들어오면 무효가 되는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요.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 있죠? 정지 조건이 들어오면 얘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제 조건인지 정지 조건인지 정리하면 되는 거고 부척관계를 단절하는 거 동그라미고요. 생활유지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건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동기는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불법의 동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동기가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게 불법의 동기예요. 불법의 동기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동기의 착오가 나오거든요. 동기의 착오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둘 다 어떤 게 좀 있냐면 불법의 동기는 이게 첫 번째가 이건 무효가 돼야 안 돼요. 원칙은. 무효는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취소 사유도 아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시가 됐거나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졌다. 알려졌다라는 표시가 나오면 얘는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된다. 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유발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뒤로 물고 들어온 단어가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표현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표시되지가 아니하더라도 유발이란 단어가 보이면 얘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동기의 불법하고 이 불법의 동기 동기의 착오 두 개는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소 위반이 아닌 거 강박을 좀 하나 동그란 지세요. 강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몰아보면 그냥 판서 잠깐 써볼게요. 이게 혹시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당시 상황에 최선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단어가 두 개 나오면 얘는 항상 1번에 뭐라고 했어요. 비지니에 아니에요. 비지니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강박은 내심의 의사하고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까지 노란색까지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비지니 통정 이거 103조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치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건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어야 안 돼요. 강행법규에 이거 1번 강행법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위반이 된가요 안 된가요 강행법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103조는 아니죠. 그럼 103조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뭐 부당이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 청구 반환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강행법규 위반돼서 명의신탁은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인데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해 두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고 자 4번은 무조건 별표신 거 아시죠. 이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무효. 얘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얘가 108조에 해당돼서 무효예요. 103조가 아니라 108조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로 무효이긴 하지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통정허위 표시에 가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법률행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결 당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는데 계약 체결 후가 동그라미죠. 후에 매매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걸 알게 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게 되었다. 이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03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점은 항상 언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시.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범죄 사실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은 언제가 기준점이에요? 법률행위시가 항상 기준점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 공통점으로 어느 시점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항상 법률행위시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담보책임 기억나죠. 담보책임에서 이행불능시.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이 될 때 이행불능시에 손해배상을 산정해서 이행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계약시냐 불능시냐가 물어볼 거예요. 담보책임에서. 그때가 언제라고 해서 이건 불능시를 기준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손배청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책임. 목적물 하자입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담보책임이. 그때 물건의 하자의 담보책임은 기준점이 언제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시. 계약시니까 이건 법률행위시가 되죠. 법률행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지문은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두 지문은 따로따로 문제를 배정을 하거든요. 꼭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 부정행위 용서댓가 하고 나오면 103조 위반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통사살 조지직. 그 다음에 비자금은 기억해 놓으세요. 비자금도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고 가실 것은 우리 혹시 민사사건의 성공보수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구별하고 계시죠. 그래서 민사사건의 민사소송입니다. 사건의 성공보수하고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두 개를 좀 구별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얘는 뭐예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이 정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해 놓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혹시 이걸 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여기 어제 저녁에 보다 보니까 뺏뜨렸더라고요. 여기 불공정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걸 하나 좀 체크해 놓을까요. 혹시 연습장이 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착오 있죠. 착오에 관한 규정은 이무 규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약정으로 이걸 배제특약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배제특약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 임대차에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서로 약정을 해가지고 이무 규정이라 임창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원래는 103조 나오고 불공정 나오고 강행법균지 이무법균지를 구별하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하나 정도로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이무 규정에 해당되는 건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배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다른 약정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다른 약정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차고입니다. 차고의 치소권 있잖아요. 치소권을 배제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첨장에 가면 중요분의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약으로 치소권을 배제특약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차고, 치소, 배제특약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의사표시가 도달주의인가요? 발신주의인가요? 우리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도달주의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요? 발신주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신을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발신주를 따라가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무권대리가 있어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하죠. 최고. 최고를 했어요. 최고권을 행사했을 때 본인이 뭐 해야 돼요? 본인이 추인여부 있잖아요. 추인여부. 본인의 추인여부. 추인여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발신주의예요. 이게 발신주의인데 여기다가 도달해요. 그래버리면 X가 되고. 이거 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격승반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격지자간의 승낙은 뭐가 된다?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발신주의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3번에 오시면 3번에 3번에 요게 써볼게요. 3번에 어떤 게 있냐면 상림관계 기억나요? 그러면 건물 경계로부터 0.5미터 띄워야 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도 전부 다 이무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림관계. 상림관계는 전부 다 이무 규정이에요. 상림관계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멘트를 만드는 거고 저는 키워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첨장에 가면 멘트가 바뀔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4번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인 거 아시죠? 법정담보란 말이에요. 법정담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무 규정인가요? 강행 규정인가요? 이무 규정. 그럼 당사자가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도 있다. O, X, O.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혹시 저당권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 나온 김에 써버릴까 안 써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내려면. 1번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부하물이 있죠. 부하물이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종물이 있고 세 번째는 종된 권리,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 지상권, 임차권 넘어가는 거. 네 번째는 뭐가 있죠? 과실. 그런데 과실은 원칙은 안 미치지. 예외로 미치는 거죠. 예외가 뭐였어요? 압류 후에 미친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물상대의 나왔던 거 기억나요? 물상대의가 나오는데 이때 조심할 건 이겁니다. 뭐예요? 종물. 종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배제특약을 해요. 당사자가. 야, 우리 창고 있잖아. 저당권 여기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자. 하고 배제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특약을 할 수 있고. 하나만 더요. 종물이나 부하물이 제3자. 부하물이 아니면 종물이 특히. 제3자 소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소유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래서 이거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쓸 수가 없네. 잠깐만. 이거. 이거 빨간색이에요. 안 보이네. 안 보이죠? 눈 크겄대요. 그러면 이거 기억해두라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종물은 배제특약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은 원칙이 뭘로 가죠?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 그런데 나는 둘이 약속을 해서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의무규정이니까. 그래서 위험부담도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 위험부담이 아니라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7번 잘 나오는 거. 해약금 해제가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가 있는데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원하고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금을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금 해제를 배제한다. 포기한다. 포기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잘 물어보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약금 해제를 배제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담보 책임은 이무규정, 강행규정? 이무규정, 매매잖아. 담보 책임은 이무규정이죠? 이무규정이니까 담보 책임에서 면책사유, 면책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면책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안 되냐면 이거 들어오면 안 되죠. 하자가 있음을 알아. 매도자가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면책특약이 있어도 이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건 책임을 져라 안 져라? 져라. 나쁜놈. 그렇죠? 하자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그다음에 여덟 아홉 번째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구권 있죠? 유명하죠? 비용상환청구권. 특약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포기하는 특약은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바꿔볼게요. 10번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이건 이무규정, 강행규정.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월세 깎아줄게. 60인데 50 받을 테니까 네가 현상을 유지해. 임차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체크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써볼게요.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하네. 11번에 뭐냐면 임대차에서 전대하고 양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전대하고 양도할 때에 양도합니다. 그럼 원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나 양도는 효력이 없다. 이게 내용이거든요. 우리 조항이거든요. 동의가 없으면. 그런데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 우리 임대차 전대 양도하는 거 있지? 자유롭게 하자 하고 특약사항을 정한 거야. 특약사항을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이거 특약을 할 양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약할 수 있다고.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내가 간단하게 썼지만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인데 이게 문장으로 갈 거라고. 알겠죠? 만약에 임창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였습니다. OXO. 그렇죠? 원래는 매도자가 담보 책임 져야 되죠. 그런데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서로 특약으로 정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반전은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모아놓은 거라고 전체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